다같이 한마음으로 하박구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오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의 서가 없을지라도 아메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풍요롭고 성숙함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많은 성도님들은 삶이 너무 풍요러지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탈모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성은 총 3장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진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선민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선민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져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진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불이한 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요하여 내가 불을 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면 아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말씀해 어째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러분 겁탈과 강포가 있어요. 법정 안에서도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을 선포하면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악인들이 둘로 쌓여서 그 의인을 죽입니다. 가둡니다. 그 사연은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그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다 애워쌌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이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의인을 죽입니다. 의인을 가둡니다. 이렇게 불이한 사회 불이한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단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바쿠 손자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하신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찌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벌하십니까? 하바쿠 손자의 생각에는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보다 저 악하고 비열한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낫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징계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가스 컨트롤, 통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사용하지 못할 인물도 없고 사용하지 못할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과 같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국가로서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아과 암모 뿐만 아니라 아수르, 예구, 이스라엘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안했으며 그들의 겸안은 하늘 끝을 찔렀어요. 그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데베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우아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바벨론의 나라는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안개처럼요. 이슬처럼 다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질 바벨론을 예굽을 아수르로 붙두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섬기고 사는 것은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에서 말씀해 보면 42장 17절 10편 말씀 97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호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0편에 말씀드려요. 같이 읽습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유아께 경배할 저다. 아메. 세상 섬기면 크게 수치당합니다. 모두 다 수치당합니다. 이슬 백성들 바벨론 섬겼어요. 애굽 섬겼어요. 근데 애굽에게 버림받고 바벨론에게 청복받고 너무 큰 수치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되면 그것에 우리는 아주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수치를 당해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어 있으면요 건강에 매이면 건강에 수치당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여전히 왕성하며 또한 악인들을 흥항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하바쿠 손자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만 힘이 있고 그리고 악인들은 저렇게 멈출지 모르고 강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참 마음에 의문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바쿠 손자처럼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편, 40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과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죽게 생활하신 기적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실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지 않고 내 계획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시아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조시아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한 세상 가운데 하바쿠 선자가 살았던 그 세상처럼 같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선민들조차도 타락해져가는 그 사회 속에서 또한 바벨론이란 나라에 침략을 받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바쿠 선자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바쿠 선자는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에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선민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통화에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은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우리 이스비선들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찌 바벨론 통화에서 우리 이스비선들을 징벌하려 하십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바쿠 선자는 기다립니다. 하바쿠 선자 같은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비선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니까 마땅한 거지만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징벌 받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징벌을 받고 권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권한의 양이 너무 크고 권한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바쿠 선자의 말이에요. 하바쿠 선자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바쿠 3장으로 갑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바람을 기다리고 서 있을 때 그의 모습은 마치 내가 파선굿에 서며 성례설이라 파수꾼처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은 적들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 적들의 동태를 파악한 일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어제 그제도 아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일 다시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파수꾼의 역할인 것처럼 하바쿠 손자는 나는 파수꾼처럼 어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마땅한 일을 해가면서 지금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왜 내가 이 징보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이런 과정을 덮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시간을 긴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박구 선지자 마음 안에는 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 총치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부족할 시국에 이렇게도 죄를 저질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해져 있을까? 라는 마음에 화가 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화가 나 있고 또한 바벨론 사람들 의미에서 징보를 받는다는 그 말에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벨론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비열함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조롱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이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하바쿠 선지자 마음 안에는 화가 있어요. 그 화가 1장과 2장에는 거룩한 분노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없이 나오는 화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바쿠 선지자처럼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왜 깨어있지 않는 것이야?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는 것이지? 좀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라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바쿠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더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보다 더 걱정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하바쿠 선지자가 이슬베선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깨달아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지금 불공평하다고 지금 너무 가혹하다고 말을 했는데 죄는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앞에 나의 죄를 씻겨주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부터 편해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사실 앞에 점점 녹아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고난이 길까? 왜 이렇게 고난 양이 나에게 너무 많을까?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자리를 놓지는 않았어요. 예배자리 떠나지 않았고요. 기도자리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를 여러분 하면서 짐 앞에 마땅한 그리스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의 실생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바코 삼정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 평생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난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외양갈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으며 감남나물 소취되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이 원합니다. 10편 73편 말씀에도 10편 기자가 악인들의 흉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흉통을 보고 오만한 죄를 직투하했습니다. 7절 말씀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 없고 금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오 강포하 그들의 옷이며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성보다 많으며 마음의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하느님마다 잘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 신병기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우쳐져요. 왜 이 권한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정리되길 원하고 어떤 부분이 깨끗해지길 원하며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그는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마치 하바구 손자처럼 성내에 서있는 파수꾼처럼 끝까지 주님 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내 할 일을 하면서 올 때 예배할 거 예배하고 봉사할 걸 봉사하고 성주일 살 거 살아가면서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수 내가 예배될 때 말씀을 줄 때 드디어 깨달았어요. 금스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짐승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속에 보배가 들렸는데 세상에 그 덩을 보면서 그 갖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원망이 있었다는 이 모습이 마치 주님 앞에는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암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아멘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왜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시편기제 고백으로 주 밖에 날 사모하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나에게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불이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좀 크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나는 얼똩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셔도 조아이 여러분은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또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고 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치감과 경험과 모든 인생의 과거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떠납니다. 성경 히브리스 말씀해 보면은 11장 8절에 그가 떠난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중한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중하여 장례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메! 갈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시시하셔 하나님은 의롱들을 인도하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미스트이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하만 힘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하박구 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와서 날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급에 맞춘 것입니다. 아메! 하박구 1장은 하박구 선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박구의 마지막 장은 내가 요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침을 치는 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과 몸은 지금 내 인생은 사슴과 같습니다. 사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가벼워요. 그가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가벼워요. 하박구기 처음은 무거웠어요.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짐을 힘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짐이 다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몸이 굉장히 무겁고 모든 게 짐처럼 느껴지며 온 우주가 나를 다 짐 누르는 것처럼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진다라면 다시 주님을 힘삼으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께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지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힘을 삼고 지금 붙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슴과 같이 가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뛰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약속합니다. 주의 유아를 힘삼고 살아가는 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어디로 인도하신가 높은 곳으로 단위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박구스 2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 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아버지한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가스플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어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여름을 향한 계획은 자비입니다. 극율입니다. 풍성함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다시 감사할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름을 만드십니다. 구원 하나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구원 하나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구원 하나로 인하해서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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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